2022년 1월 11일 여행 7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미쳤다 뭐야 이거 먼지 먼지 바닥에 먼지 먼지 노숙자를 얻겠다 진짜 노숙자가 어떻게 살아요? 맞잖아 조금 조용히 할게요 2층도 있어 식당이었나봐 미쳤다 2층도 있나봐 완전 쓰레기장이다 쓰레기장 템보림도 있어 노래방도 같이 있나봐 템보림도 있어 템보림도 있어 템보림도 있어 뭔 노래방하고 같이 있었나? 템보림도면 텅가스 근데 Fare colleagues 캐릭터 색상 만들 gü 특별한게 없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바람이다 바람 미치겠다 계십니까? 잠깐 시려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서 하는 소리야? 기계야? 어디서 하는 소리야? 아이고.. 뭐야? 이런 공간이 다 있어? 뭐지 이거? 혹시 계세요? 혹시 계십니까? 뭔 소리야? 뭐야? 장난치지 마세요 뭔 소리야? 릴소리? 릴소리? 내가 낚시를 못하니까.. 릴소리? 뭔 소리야? 뭐야? 잠깐만.. 저기 누구 서있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준비.. 잠깐만.. 거기 누구.. 거기 누구있죠? 거기 누구.. 누구예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요.. 혹시.. 목.. 모기.. 여자..? 헉? 물..? 물 달라고..? 테이프..? 뭐라고 한다..잠깐만.. 뭔가 해라는데.. 목이 아까쯤 해라는데.. 분명히.. 목이 마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거기 있는 물.. 남자.. 여자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물을 달라고.. 거기 있는 물을 달라고.. 목이 마르다.. 하지 마세요.. 어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하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안 열었.. 고르재.. 조승하고.. 입돌.. 화려해죽.. 어디가.. 이거 둘.. 하.. 누군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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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뭐요? 어디 계신데요? 깜짝이야 ㅅㅂ 아 그만하시라고 하신다 분명히 그만하시라고 하신다 분명히 그만하시라고 하신다 분명히 아..잠깐만.. 아..잠깐만.. 잠깐만.. 아..잠깐만.. 아.. 무전기 어디있어.. 지금.. 아.. 어디로.. 현기증.. 아.. 현기증 나.. 잠깐만.. 아.. 현기증 나.. 이 차례 있다.. 현기증 나.. 현기증 나.. 현기증 나.. 어디계시죠? 현기증 나.. 안되겠다.. 여기는.. 나중에 다시 오세요 힐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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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거기 누구..? 거기 누구있죠? 거기 누구.. 누구예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